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스타필드에 친구랑 하루 엄마랑 같이 놀러 왔어요 하루 엄마입니다 여기 리본단 건우랑 호누야! 호누가 안보여요 여기 하루도 같이 있어요 우리 가서 놀께요 아우 어지러워 미안해 다음은 하루 선물 이거 어떡해? 아 하루 선물 하루 내가 봤을 때 야, 조만간 뜯어먹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얘가 약간 먹천재거든? 먹는 거에 아우. 빵. 괜찮아, 난 빵 샀으니까. 하루야, 얘 입에 넣는데? 지금, 지금. 몇 층으로 갈까? 괜찮지? 어, 얘들아. 3층. 안녕. 3층이 약간 엄마들의 성식. 어? 이곳이 가야죠? 엄마들의 성식. 호이핑덤. 근데 이렇게 뭐 섞이고 이런 건 아직은 안 될 거 같아. 그런 맛있는 거. 입에 힘줬어, 거는. 넌 안 돼. 넌 안 돼. 눈을 떼지 못하는 거야. 아, 맛있다. 자, 먹어. 저거 한 번 해야 돼. 안마기? 저거 한 번 해줘야 돼. 근데 이거 진짜 시원하니 너가 봤을 때? 어. 시원해. 해봐, 해봐. 안 시원해? 나 소름 약간 돋았어. 지금 파래. 그치? 아, 사야 돼 이거. 이거 살래. 이거 사야겠어. 나는. 이거 좋은 거 같아. 나 핑크핑크로 하나 골라 담아줘. 핑크핑크. 어, 3900원. 야, 가격도 괜찮네. 그니까. 야. 좀 있으면 너 머리 빠지는데 이거 딱 빠진다고. 야, 나 머리가 안 빠져 근데. 100일부터 빠져, 100일부터. 아, 진짜? 아. 이거는. 턱. 아! 아! 아씨. 아! 이거 머리에다 하는 거 아닌가 봐. 머리 아니야? 머리 할걸? 아, 미안해. 근데. 이거 머리 아니야. 이거, 이거 상대. 야, 봐봐. 이거 만져봐. 엄청 딱딱해. 어머. 머리용이 아니야. 이거. 안마기 이건가 봐. 이런 건가 봐. 오, 맞아. 이게 또 파급력이 좋아. 딱딱해가지고. 아, 어떻게 사지? 그냥 가끔 여기 와서 해, 이거. 사지 말고. 여기 와서 해봐. 안돼. 그러다 CCTV 찍혀. 블랙리스트. 골랐어? 그나마 괜찮은 거 했는데도. 좀 뭔가 상태로 안 좋긴 하네. 아, 그래. 1900원니까 그냥 사자.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번호. 서울 입평 하. 286년. 차를 소유하고 계신 고객님께서. 즉시 1인 차량에. 근데 여기서 지리는 거 하나 있어. 뭐야, 얘는? 얘도 장난 아니지? 짱인데? 난 이거. 뭐야. 뭐야, 왜 사 이런 거. 팔이 너무 좋아해서. 아, 집에 속냄새 나? 왜 그래. 이게 얼만데? 3900원. 아, 그래. 사. 3900원인데. 그래. 여기서 이런 사치 그리는 거 가지고. 그럼. 한 대 가서 못 사는데. 그럼. 왜 울까? 왜 울까? 왜 울까? 왜 울까? 이곳에서 쓰레기 처리해야겠어. 그러게. 우와, 귀여워. 쓰레기통. 엄청 귀엽다. 여기 도대체 무슨 쓰레기를 넣을 수 있어? 알았어, 알았어. 건우야, 미안해. 언니. 와, 빛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와, 진짜 빛 하나 사야 되는데. 이런 빛이 진짜. 알았다. 야. 건우 화나. 건우야, 왜 화났어? 하루도 나 보면서. 화 좀 들어볼까? 이유가 뭘까요? 하루도 화가 약간 낮은다. 지금. 이거 이유가 뭘까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복궁 동화뱀. 앞발가락 두 개. 귀여워. 빵은 어딨어? 빵은 여기. 숨겨놨어. 하루가 뜯어있어서 먹을까봐. 미안해. 주꾸를 뺐어. 지금 주먹이 흠박 들어왔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디라노사우루 쓰레. 반찬구 사냥꾼. 디라노사우루 쓰레. 빨리 줘. 얼른 줘, 얼른. 이런 거 안 줘. 우리 큰일 나. 부었듭니다. 와, 진짜. 볶은 도마뱀. 볶은 도마뱀. 꼬미가 주를 타고 올라갑니다. 볶은 도마뱀. 아, 너는 진짜. 엄마라는 단어가 너무 잘 어울린다. 배우는 소리야.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난 적성이 안 맞네. 나도 안 하고 싶어. 아, 넌 너무 잘 맞아. 나 억지로 하는 거야, 지금. 난 약간 안 맞는데. 넌 너무 잘 안 faço. 진짜. 그 잠깐만. 흐름.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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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 허.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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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우리 쓰레기, 내츠의 사양양고추, 이러면서 쓰레기 하루까지 사이가 미안해 엄마가 나중에 너 이런 거 먹을 수 있으면 많이 사줄게 여기 있어 거의 허리가 나이키야 나이키 허리 나이키 나 벌써 힘들어서 허리를 없다냐 그럴 때는 애기용품 있는데 가야 돼 오케이 거기 가야겠다 H&N 그게 무슨 소리야? H&N 일단 여기 한 번 닫고 나 오늘 살 게 있었어? 아니 원래 환불할 게 있었는데 그걸 안 가져와가지고 그런 거 하나 사야지 환불 못하니까 나 오늘 소비요정 소비요정 기철이 운동화 하나 사주고 싶다 운동화 또 뭐 신고 다니는데 10년 전 거야? 다 뜯어진 것인 거야 나 뜯어졌어? 나 뜯어졌어? 그 운동화가 스무 살 때 엄마한테 선물로 받은 건데 야 발 안 자랐대? 그 정도면 발 크지 않냐? 근데 좀 잘하지 않아? 아니 남자는 원래 군대 가서도 잘한다고 그랬어 형이 엄마 깜기지 않을까? 형 살려주세요 형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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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살려주세요 졸린가봐 가면서도 바운스 타야 돼 원래 공부는 진정하고 있어 진짜 하고 있어 좋아 좋아 이 바운스를 타야지 엄마들의 기술 좋아 잠 들었어 와 대박인데? 이런 기술 정도는 있어줘야지 드디어 우리 하루아 됐어 야 이렇게 빨리? 잠 들었어 오케이 그럼 어? 저거 무슨 동물들이 지나가 우리 하루 봤으면 기겁했을 텐데 야 무서워 도망가자 내가 끌게 이거 이렇게 여기 옆구리에 꽂고 요렇게 잡으면 돼 오케이 내가 여기다가 내가 카메라 맞춰줄게 오케이 반대 손 어느 손이 편해? 나 이쪽 이쪽 꼽고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힘이 날 것 같은데? 그럼 팔이 아플거야 팔 아프면 나중에 팔 아프면 그때 서로 걸쳐야겠다 일단 이게 각도가 좋으니까 난 이렇게 해야겠어 그래 조금이라도 이쁘게 보여야 되거든 조금 이쁘게 보여도 거기서 거기 아니냐? 아니야 또 몰라 어디서 어떻게 날 입고 있었던 나의 첫 사은이 나타날지도 모르거든 어 쟤 하루 어 세일인데 7만 3천원인 거 아니야? 응 맞아 그런 거 같아 이거 붙어있으니까 맞아 이거 야 너무 비싸다 무슨 얘가 7만 3천원이나 애기 옷 천 얼마나 들어간다고 이거 좋은 천이야 내가 냄새를 맡아왔는데 천이 좋아 뭐야 금냄새나? 어 약간 천이 좋아 아 그럼 인정 그래 알아서 7만 3천원으로 일단 우리 애기랑 안 맞는 걸로 건우랑도 안 맞는 걸로 둥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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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큰일나 다른 사람 먹었어 큰일나 여기서 믿음 탔다고 와 이거 이거 대박이다 이거 그거던데 막 발에 끼고 손에 끼고 다리에 끼고 도대체 어디다 발에 끼고 어디다 손에 끼고 이걸 손에다 끼고 아 이거를 손목에다가 걸고 이걸 발에다가 끼고 발에.. 아 애기 어 애기 발에다 끼고 안 안돼 야 오바야 이거 내가 헝겊대기 내가 갖다가 만들어줄게 야 이 정도 만들 수 있어 나 남대문 출신이야 나 남대문 동대문 둘 다 있어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야 인터넷 쳐봐 라마즈 헝겊세트 이게 애기들이 손으로 발을 만지는 장난이 근육발달에 좋대 어 어때 얼마야? 더 싸 이거지 똑같은거 응 그래 바보야 내가 늘 검색하라 그랬어 안하라 그랬어 뭐 머리통이 떼져? 어 이렇게 합체하는건데 사람들이 다 가져와서 야 우리 하루 지금 머리 삶 이거を 끼워줄까? 아니면 뺄까? 빼죠 굿모니 굿모니 르비비비비빠리 난 아닌가봐 고개를 돌렸어 별 노래 여기 넣으니깐 오케이 이러다가 내일 건우가 쓰고 있는 거 사진 보낼 거 같아 나는 고맙다고 고마워 정현아 약간 뭐라 그러지 애착인형? 있어? 아 이거야? 건우가 하나 필요한데 애착인형 얼마인 줄 알아? 되게 비싸 5만원 넘어 저거 진짜? 이건 이불이지? 그거 그거 겉사게 이거 되게 엄청 비싼데 얼마 못 쓸 거 같아 당연하지 딱 신세가 때만 하고 이거 뭐야 이거 기저귀 교환 때야? 이거 필요하나? 이거 진짜 별론 거 같아 그렇게 필요할 거 같아 이거 집에 둘 데는 없을 거 같아 연예인들은 필요할 수 있어 나 약간 이번에 건우 방 만들어주잖아 그때 하나 써볼까? 아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저게 왜 필요해 바닥에서 갈면 되지 왜 저러는 거야 내 허리를 위하여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줘 우리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여기 뭔데? 그때 우리가 안 들어가 보자 내가 혼자 갔다 갈게 여기 숱이 짱좋아 짱좋아? 대박좋아 우리 집보다 더 좋아 진짜로 인테리어 나 갔다올래 나 갔다올래 온몸으로 표현해줘 보보난 그거를 대박 엄청 좋지 난 또다 야 여기서 살고 싶어 그치 진짜 사라져 공개청정기가 이만해 대박 좋다니까 예전에 내가 이런 비슷한 거를 사들고 초콜릿을 녹이려고 했는데 얘가 같이 녹아버려 나도 그거 있어 같이 녹아버리는 거야 나도 다이소에서 하나 싼 거 사가지고 이거면 되겠다 실리콘 이우식 만들었는데 이우식 같이 버렸어 그래 나중에 다 접고 딱 봤는데 왜 이렇게 짧아져있지? 이상한데 길었는데 막 접고 원래 이우식 만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저어야 되거든 꺼내자 다 접고 다 접고 다 접고 꺼냈는데 반이 없어진거야 버렸어 이우식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정기 촬영 정기 촬영 정기 촬영 정기 촬영 웃으면 안돼 여기 엄마들 많아도 짧아져있어 큰일나 큰일나 아 너무 웃겨 어? 우리 아기의 보리창 와 이런 것도 있어? 우와 카레 애간장 소스를 애간장을 녹이는 애기 보리창 아기 보리창 와 뭔데 9.8 인터넷에서 사는 거 난 이거 두 박스에 5천 얼마에 샀대 애기 참기름 야 근데 인간적으로 어 이거는 진짜 너무 뭐가 달라? 이런 애기들 거는? 울어가지고 안돼요 감동무가지고 어? 소리가 나온대? 소리가 나오는데? 이거 밖에 없지 이거 밖에 없지 도솔미솔 도솔미솔에서 태어나오지 못해 영영 도솔미솔 끝까지 아 아 아 건우는 잘 있는 거지? 아 아 아 아 나 진짜 애기 있는 줄 알았잖아 안녕 넌 몇 살이니? 아 요염해 아 요염해 애가 성근이랑 똑같은 애 보여줄까? 너무 놀라지마 아 성근씨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성근이가 성근이가 이게 남편이야 근데 여기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름은 우디구요 아 진짜 너무 똑같이 생겼어 아무리 봐도 여기에도 닮았다 그렇지 우디야 내가 그래서 옛날에 우디라고 불렀어 닮았네 오 깜짝아 아 깜짝 놀래라 나 지금 내가 놀랬잖아 내가 놀랬잖아 나 요즘 피부가 많이 상했다고 내가 놀랬잖아 나 요즘 피부가 많이 상했다고 노사장 노사장 분바래 노사장 우리 우리 건우 페라리 하나 끌게 해줘야지 여보 우리 기철이도 외제차 안 타고 다니는데 아니야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거지 그럼 그럼 만약에 아빠랑 똑같은 차 대박 벤츠로 딱 그래서 옆에 딱 해놓고 사진 딱 찍는거야 페라리로 딱 최고다 그러면 하루 옆 옆좌석 한번 태워줄 수 있니? 오빠 달려 한번만 하게 해줄게 짠 하루야 여기 봐봐 여기 봐줘 쭈꾸쭈꾸가 까꿀로 돼있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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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사랑한다는 바바바바밤 시간이 날 때마다 해줘야 돼 우유를 다 먹었네 우리 애기 트름 한 번 시원하게 할까? 어쩜 이렇게 시원하게 할 수가? 괜찮아 시원하게 했어? 하나 하루랑 닮았어 그럼 나는 여기 해밍턴이랑 닮은 것 같아 여기 이거 보여줄 오랜만에 치마 입었더니 허벅지 쓸려 찌릿찌릿 그래서 아까 오줌 사먹어서 내렸는데 이야 우와 이것만은 뭔지 알지? 비둘기 소리 아 공기 좀 통해라 일어나 집에 가면 집 물러있다고 와 4만 2천원이라고 저게? 또 무언가를 먹으러 가고 있어 또 무언가를 또 무언가를 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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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막이라고? 아 진짜? 꼬막 꼬막 펜으로 팔다네 사실 꼬막은 껍질까진 맛있어 여보 야 자꾸 왜 나도 여보를 만들어 몇 번째냐고 몇 번째냐고 몇 번째냐고 야 정말 아니 나 지금 너 또 사고 싶은 기분 너는 사고 싶은 게 많을 때만 나한테 여보라고 한다 뭔지 알지 너 뭐 사고 싶으면 나한테 여보라고 해 아 내가 그래? 응 허락을 받아야되나 그러니까 여보한테 허락받아야돼서 야 꼬막 너무 맛있는데? 그러니까 하지만 지연아 안 돼 얘한테 먼저 인사하자 우리 스타필드는 우리가 이 차를 이 차를 가면 이 차에서 또 켜질 테고 아니면 여기서 끝입니다 여리 좀 피곤한 표정 진짜 이게 무슨 피곤한 표정이야 이 정도면 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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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 건우도 인사아 미안 울고 그래 안녕